한국기자연합회 각자의 한국기자연합회 각자는 무척 열악합니다. 그런데 각자가 여러개 모이니까 큰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 이창열 회장님께서는 열악한 기자연합회의 처우를 개선하고 보다 알차게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다가 저같은 경영인을 명예총재로 추대함으로써 명예총재가 또 우리 이사진들과 함께 또 기자의 분들의 처우를 좀 개선해주고 또 취재를 하는데 보다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여건 조성하는 것이 명예총재의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기자연합회의 무거와 발전을 위해서 한낱 초석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총장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총장 명예총재 주식회사 크로방스 회장 문기주 이 사람은 사다법인 한국기자연합회 정관 및 운영 규정에 따라 본협회의 명예총재로 입촉합니다. 2020년 1월 17일 사다법인 한국기자연합회 해완 일동풀입니다. 축하의 박수 강사장 네 감사장 우이상협협회 안성갑 회장 안개택 귀합계사는 평소 확보한 국가관과 포찰한 사명감으로 언론 문화 발전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시어 본협회의 발전에 기여하신 공유와 지대함으로 그 뜻을 높이 채하여 이 감사장을 드립니다. 2020년 1월 17일 한국기자연합회 이사장 겸 회장 이창연들입니다. 축하합니다. 한국기자연합회 우수 기자사 성명 오영세 이 기자는 부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시고 국민들의 알권력을 충족시키기 위해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취재 보도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아 다의 모범이 되어 2020년도 우수기자로 선정되어 그 뜻을 영원히 기르기와여 이 상패를 드립니다. 2020년 1월 17일 사당법인 한국기자연합회 회장 이장렬 축하의 박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0년 한국기자연합회 오수 기자상 충남 도미미물고 대표 전연허 내용은 같습니다. 2020년 1월 17일 사당법인 한국기자연합회 회장 이장렬 드립니다. 축하합니다. 한국기자연합회 오수 기자상 동포투데이 대표 전경화 내용은 정과 같습니다. 2020년 1월 17일 한국기자연합회 회장 이장렬 드립니다. 축하합니다. 2020 한국기자연합회 오수 기자상 이성재 내용은 정과 같습니다. 2020년 1월 17일 한국기자연합회 회장 이장렬 드립니다. 2020 한국기자연합회 오수 기자상 대일리 그리드 기자 이준호 내용은 정과 같습니다. 2020년 1월 17일 한국기자연합회 회장 이장렬 드립니다. 한국기자연합회 오수 기자상 윤정아 내용은 정과 같습니다. 2020년 1월 17일 한국기자연합회 회장 이장렬 드립니다. 축하합니다. 2020년 1월 17일 한국기자연합회, 외모자마장 연합회 예정이장川 2020년 1월 18일 한국기자연합회 회장 이래 nossas 사회를 focal 하 powings 2020년 2월 18일 19일 한국기자 Berger 민기 2019년 2월 18일 한국기자연합회 이부장소 등 plan 2020년 1월 150년 2월 17일 한국기자연합회 father 2020년 3월 18일 한국기자연합회 회장 제작전 2021년 1월 18일 한국기자 101었을 themed things 구경 수출 야 이 분실을 하나 둘 자 화이팅 한 번 하겠습니다 화이팅 한 번만 더해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사랑 한번 할까요? 자 사랑 하나 둘 셋 사랑 한 번만 더해 하나 둘 셋 사랑